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쪽은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춥고 건조하니까 입술에 각질 파티인 분들 많죠? 저도 하는 각질 해요. 이럴 때 예쁘게 글로립 연출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먼저 메이크업 전에 항상 립밤을 두둑히 발라놔야 되거든요. 립밤을 바른다고 해서 각질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각질이 불어나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각질이 불어야 제거가 잘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할 때 꼭 미리 립밤을 가득 많이 많이 발라주세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입술이 잘 트는 날에는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한 이 정도? 이렇게 가득 바르면 좋아요. 잘 불어있다면 이제 이 각질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클렌징 티슈예요. 클렌징 티슈나 물티슈 아니면 화장소매 이건 그냥 오일이에요. 그냥 아무 오일이면 다 돼요. 클렌징 오일은 좀 그래요. 오일이 아예 없으면 그냥 에센스? 좀 묽은 크림? 그런 거?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불어있는 각질이 딱 제거돼요. 오일을 안 묻히면 자극이 되게 심한데 이렇게 오일로 살살 문질러주면 부드럽게 제거가 되거든요. 립 스크럽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매끈매끈해졌어요. 다시 또 립밤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바를 거잖아요. 이때는 꼭 티슈로 이렇게 한 번 눌러줘야 돼요. 립밤의 유분기 때문에 립 제품이 안 먹어요. 안 발리거든요.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오늘 쓸 제품은요. 레미요. 레미요 제품을 발라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레미요 립스틱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단종이 된 거예요.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촉촉한 립이 새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탱글한 광택감이 나는 촉촉한 제품이에요. 딱 요즘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치 뮬리예요. 화사한 피치 컬러예요. 채도가 살짝 있는 편인데 밝기가 좀 밝아요. 그래서 피부가 밝은 뽀얀 봄 원톤께 추천해드려요. 두 번째, 뮤트 코랄. 차분한 베이지 코랄 컬러예요. 채도가 높지 않고 차분하게 나왔어요. 색감이 너무 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은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핑크 브리즈.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명도가 조금 높아요. 핑크 컬러이지만 채도가 높지 않아서 부담없이 쓸 수 있어요. 다음은 칠링 모브 컬러. 차분한 모브 컬러고요. 채도는 세지 않아서 너무 튀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바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운 로즈 컬러예요. 톤 다운된 로즈 컬러고요. 색감이 막 튀지 않고 딱 생기를 줄 수 있는 컬러예요. 색감이 다 너무 예쁘죠?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지 않고 다운돼서 튀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탁한 톤들은 아니어서 생기는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색깔은 다 예쁘지만 막상 바르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나는 글로우 립만 바르면 이 립 라인이 너무 진하거나 입술 밑색이 너무 칙칙해서 화사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입술 색이 좀 진한 편이라면 커버를 한 다음에 글로우 제품을 발라야 돼요. 쿠션 바르고 퍼프로 많이 정리하시잖아요. 컨실러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살짝만 바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바르면 주름진 곳에 끼잖아요. 눈 밑이나 팔자 이런데 입술에는 주름이 더 많아요. 여기 다 껴서 지저분하게 돼서 립이 예쁘게 연출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거의 안 묻어 있어요. 이걸로 입술의 외곽을 정리해 주세요. 립 라인이 모두가 다 명확한 건 아니거든요. 립 라인이 너무 삐뚤빼뚤한 느낌이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를 때 입술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립 라인 위쪽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은 안 닿게 해주세요. 3호 핑크 브리지 컬러를 발라볼게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옷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이 한 번만 바른 거랑 두세 번 덧바른 거랑 발색이 다르거든요. 바르면 바를수록 색이 좀 더 진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발색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저는 이 크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작으니까 구석진 부분까지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만 발랐고 위에도 한 번만 이렇게 바르면 은은하게 발리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고 싶으면 덧발라도 돼요. 덧발른다고 해서 끈적하게 무겁게 올라가지 않고요. 되게 가벼워요. 광택이 이렇게 많이 나면 좀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되게 가벼워요. 약간 피부로 스며드는 느낌? 나는 글로우 너무 무거운 거 싫다. 물엿 바른 거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이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세 번 바르면 고발색이죠? 이렇게 말하고 부딪히면서 광택이 없어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광택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약간 착색되면서 색이 유지되는 타입이에요. 아까 발라놓고 클렌징 티슈로 퍽퍽 지웠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착색이 남았는데 이렇게 색을 보시면 핑크로 남지 않죠? 그 색 그대로 이렇게 착색이 됐어요. 제가 블러셔도 하고 왔는데요. 글로우 립을 바를 때는 크림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크림 타입이 없으면 그냥 립 제품, 파우더 타입이 올라가고 립만 글로우하면 질감이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터치도 광택이 나게 하면 입술과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좀 조화로워 보이거든요. 자 얼굴별로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눈코입 중에서 입술이 좀 많이 작다. 그런 분은 글로우 립으로 오버립 만들기 딱 좋거든요. 글로우는 이 질감 특성상 광택이 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좀 더 팽창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립 만들기 아주 좋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광택이 나면 훨씬 생기있어 보여요. 피부에도 이렇게 광택이 나야 건강해 보이잖아요. 입술이 커 보이게 하고 생기도 주니까 동안의 이미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신 분 메이크업을 할 때는 글로우 립을 많이 발라요. 나는 좀 동안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오버립으로 만들면서 글로우 제형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는 입술이 너무 커. 큰데도 글로우 제형을 바르고 싶어. 그러면 컨실러로 립 라인을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요. 그럴 때 컨실러는 내 피부보다 더 어두운 걸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밝은 걸 립 라인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튀어 보여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그 어두운 컨실러로 아까 제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퍼프 이용해서 똑같이 발라서 지워주시고 조금 진한 컬러의 글로우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한 발색으로 해야 립의 경계가 또렷해지거든요. 연한 컬러일수록 경계가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진한 컬러로 립 라인을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연한 걸 바르고 싶다. 그러면 컨실러로 확실하게 라인을 커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입술에 주름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제품을 바르면 잘 커버가 돼요. 물론 갑자기 주름이 확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 광택감이 덜 보이게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입술을 가진 분은 매트 제품보다는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의 면적에서 세로 면적. 이마, 콧대, 턱, 그리고 앞볼. 이 면적에 볼륨감이 없는 얼굴 있잖아요. 판판한 얼굴?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마가 동그랗게 나오지도 않고 코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볼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이 글로 립 바르기 좋아요. 입술이 글로시해지면 이렇게 앞으로 전진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로 여러분도 이렇게 촉촉하고 예쁘게 글로시 립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겨울철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입술 촉촉하게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꿀팁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항상 보고 있어요, 저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